안녕하세요 드림즈케차입니다. 네 지금 갑니다 오른쪽 고물상 보이시죠? 어제 불탄 콘테이너를 갔다가 결국 폐기물 처리 결정이 내려졌어요 지금 콘테이너를 들고 이 거리를 와야 되는데 여기가 공장 지도다 보니까 큰 대형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제가 지나갈 때까지만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올려봅니다 200m 미만 정도 되네요 운반거리가요 도로로 나올 때는 대도로기면 콘테이너를 하물체 실어서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더니 부피를 좀 줄여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되죠 전화상으로 작게 만들어 놨다 그래 갖고 뭐 해 놓으셨나 그랬더니 옆에 판 뜯어 놓고 위에 콘테이너가 지금 세로로 떠갖고 구살이 걸면은 어느정도 그 콘테이너가 들리는데 이건 가운데는 꺾여 버려요 발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그 전동지게차가 뒤에서 같이 보조를 해 주면서 고물상까지 운반하게 됩니다 어차피 폐기물 처리 할 거니까 크게 뭐 압박이나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 끌고 나갑니다 질질질 끌고 나가요 요런식으로 콘테이너가 꺾여 있어요 부피를 줄여 놓으신다는게 오히려 더 일하기 힘들어졌죠 하여튼 이동하는 약 200m 거리 동안은 다른 큰 차만 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럼 뭐 요거는 영상은 별 재미없으니깐 구자락 돌리겠습니다 약 200m 운반하는 동안에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마지막 왕복 2차선 도로를 통과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입구에서 25도는 윙바디만 나왔고 잠시 지체한 거 빼고는 무사고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왼쪽 옆에 윙바디 차량 보이시죠 저기서 잠깐 지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건너야지만 고물상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왕복 2차선에 통행량이 많은 곳이에요 고기는 잠시 차량들 통제해 놓고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왕복 2차선 도로에요 여기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위험요소는 없죠 자 보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게 도착 후 쿠사리 제거하는 중이죠 양쪽 쿠사리 다 제가 제거합니다 이제 지켓차 발빼고 돈 받고 오면 끝나죠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할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래도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갖고 운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